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한일공동시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주요 교단이 함께했습니다. 기도회에서 NCCK 이성희 회장과 NCCJ 김성재 총관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아베 정권의 조치가 자유경제를 해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일본은 즉시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제국주의 시대의 과오를 철저히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공동기도를 통해 한일 양국의 교회가 신뢰와 평화를 속히 회복하길 기대했습니다.